가오도 섬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오송 녹차밭으로 오송 녹차밭에 다 왔습니다. 녹차밭에 다 왔습니다. 녹차밭에 다 왔습니다. 베나무숲입니다. 아, 시원하다. 매태 세컬이요, 숲이 가득하네요. 베나무숲입니다. 관람코스가 상세히 되어있습니다. 베나무숲입니다. 녹차밭에 다 왔습니다. 녹차밭에 다 왔습니다. 녹차밭에 다 왔습니다. 앨범입니다. 와, 장관이네. 대단하다. 대단하다 누구세요? 마누라입니다 이곳에 있는 다지 어떤 곳이 있을까요? 이곳은 엄청나게 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냥 마ぇ가 여기왔습니다 이곳은 저러는 곳이에요 바다에 집중라이 가지고 있어요 노송 녹차밭에 가보니깐 녹차가 없을말네요 가동으로 그림으로 TV로 많이 봤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깐 정말 녹차밭이 대단합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참 또 개관은 아닌데 녹차밭 전망적이고 너무 추워 으아 오사다 오사다 아 이것을 보니까 장바지 진짜 크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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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